남편은 아내가 사는 이 집 내부를 처음 보는 것이라고 하는데요.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가 봤습니다. 집안은 상태가 정말 심각했습니다. 어떨까요? 진짜 개판이네요. 보고도 믿기 힘든 광경. 집안은 그야말로 쓰레기장이나 다름없었는데요. 이게 다 뭐예요? 사람이 살지 않는 집을 점령한 건 다름 아닌 바퀴벌리였습니다. 정말. 진짜 많은데요. 얼마나 안 치웠으면 바퀴벌리가 저렇게 많을 수가 있잖아. 악취 때문에 잠시도 머무르고 싶지 않은 이 공간에서 아내는 2년간 지내왔다고 합니다. 위에서 잤나 보네. 위에서 자고 먹고 했나 보네. 밑에는 강아지들이 자고 먹고. 아버님이 몰랐던 부분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. 현장에 와서. 아,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. 그렇죠, 솔직히 이런 모습은 어떤 거 있어보겠지. 어떻게 미안하죠, 솔직히. 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동생들도 그렇고 결국에는 방치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미안하고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. 너라도 화면이 없어. 아내가 마음의 병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. 그는 9년 전 아내가 집을 떠날 때 더 확실히 붙잡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고 하는데요. 본인이 저렇게 도망다니다시피 그리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핸드폰도 필요할 때만 연락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연락이 아니라 집사람만 할 수 있는 연락이죠. 제가 전화 거는 거나 문자를 좀 더 차단해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혼자 이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데 이렇게 떠돌아 살다 보니까 같이 못 살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